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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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까 롤 되게 재밌으셨다는데 아 그 뭐지 아 제가 지금 몇점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우 제가 아우 브론즈2에 61점 아 빡치네요 90점이였는데 매우 빡쳐요 지금 아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우 좋네요 좋네요 저희는 비싼 실력이니까요? 그쵸? 아 근데 왜 이렇게 픽이에요? MMR이 높으셔서? 아 저 MMR 좀 높은데 선생님 MMR 무엇이에요? 몰라요 어떻게 봐요? 일단 제가 봐드릴게요 선생님 MMR은 일단 1100점 높네 선생님 MMR 1100점 1143점이거든요 갱신 한번 해볼게요 네 1143점 맞네요 제가 전전판 전전판이었나? 하는데 너무 빡쳤었어요 근데 밴 뭐하죠? 밴 어... 일단 이블릴리스 카사린 제가 요즘에 밴을 잘 안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밴했거든요 랭게임에서 니달리요 니달리 요즘 밴 풀리는 추세라서 그라가스로 할게요 문다... 문다란다 문도 문도 제가 1픽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서포트 할거에요? 뭐할거에요? 정글 서포트 온라이너입니다 아 올라운더? 네 제 MMR이 몇이냐면요 1440점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미소님이랑 돌렸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캐리 할 수 있는 암호모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? 어... 어? 저..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즌 플래티넘...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버 3이라는 슬픈 사실 흐흐흐흐 미소님 원디라 젤라젤 서포트 가고? 아 그러니깐 서포트 어 아... 이거... 이게 처음에 입을 털면은 이게 다치가 많아지더라구요 아 진짜요? 하지만 저희 팀을 보고 다치한건 아니겠죠? 아닐걸요? 우리는 잘할거 같아요 굉장히 실버와 브론즈는 패기가 쩌는 곳이에요 그죠? 선생님 개쩔죠 패기 그렇기 때문에 전 잘해요 저는 패기가 쩔기 때문에 한번 패기가 뭔지 보여주죠 오늘 예예 그래요 되게 롤이 재밌네요 저 롤 오늘 하루종일 했어요 아 저도... 오늘 하루종일 했잖아요 아 또 1호픽이네 아 나 왜이리 MMR인성님 역시 고수는 아 1픽밖에 안걸리나봐요 선생님 아 이거 진짜 저 실버 가겠는데? 제가 실버 오늘 찍어드릴까요? 어우 좋아요 저... 어차피 61점이랑 한번 이기면은 몇점 모르더라? 20점? 24점? 그러면은... 2판정도 하면 승급전 올거에요 아마 어...그래요? 3판해야되나? 그러면은 일단 카사딘 엘리 또 이번에 야스오를 밴해봐... 리신을 밴하자 그 다음에... 리브는 밴... 애니도 밴하는데 애니? 애니? 애니 어때요? 시비르 할께요 시비르가 졸라게 사귄데... 쪼... 왜 물어보신거에요? 선생님 뭐 밴하고싶은거 개인적으로 추천받을께요 하세요 하세요 아 개인적으로 밴하고싶은거 없어요? 아 그쵸 좀 클라스가 있죠 그라나스 밴할께요 어 티모 아까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전화 보뚜요? 보뚜요? 시비르? 나 시비르? 오케이 오케이 섭붕할께요 오케이 제가 룰루를 진짜 잘쓰는데 아 룰루 잘하시던데 선생님 룰루 그래도 좀... 좀 요새... 하니꺼 재밌더라구요 그 사실 아세요? 제가 어제... 오리아나랑 쓰레실 샀거든요 못뜨는걸로 할게요 저 잠시 숨 멈췄어요 그얘기 듣고 잠시 숨을... 숨을 멈췄어요 숨쉬는거 근데 한번도 플레이 안했어요 아직 그니까 저랑은 안할거죠? 예 오늘 쓰레시 안할께요 랭게임인데 뭐 처음하는 캐릭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선생님 실버가셔야죠 예 그래서 제가... 브리츠를? 아 맞다 저 오늘... 저 스킨 좀 사게요 눈꽃씨비를 살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 눈꽃씨비를 어 저 눈꽃... 뭐 룰루인가? 예 어 그러면은 다음... 어 이거 살까요? 구매하러가기 예 사세요 어 뭐야 사용할 수 없다는데요? 구매 못하는데요? 어 한정인가요? 그러면은 제가... 음... 산정이었다네요? 아 이쁜데 어떤 스킨을 살까요? 그러면은 약탈자 11위 여러분 스킨 추천좀! 뭐가 이쁜지 모르니... 눈꽃이 제일 이쁘던데? 그니까 약탈자가 많다고? 그럼 내가 약탈자를 살께요 제가 아까 IP선물을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자 샀습니다 스킨 현질했구요 아 저기... 소폿이 뭐가 나올지 와 저쪽 조합 주옥 같네요 정말 와... 쩐다 저쪽 조합 제가 캐리할게요 선생님 저희 팀에 야스오가 있어서 야스오 하는... 랭게임에서 야스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잘하시는 분들이던데? 아 선생님 잘하는 사람만 봤어요? 이게 야스오 랭게임 어 저 못하는 사람만 봐가지고 어 뭐야 아이... 우리 보고 너무 쪼네 적팀에서 적팀에서 우리 막 OP 좀 지지 쳐보고 어? 얘네 좀 하는데? 이래서... 그니까요 아... 선생님을 보는 것 같진 않고 절 보는 것 같아요 응? 예? 아닌가 아닌가? 다툼 왜 이래 많이 걸리지? 그니까요 아 닉네임 모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적팀이 아... 아 선생님 왜 그래요 아니요 미선이 왜 그래요 아 선생님 왜 그래요 아니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 제가 왜요 선생님 왜 그래요 아니 제가 뭐 했나요? 뭐.. 선생님 되게 이상하시다 근데 왜 우리 존댓말 써요? 야 그래 선행아 가자 그래 근데 같이 존댓말 왜 반말하니까 어색하냐 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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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흨 완전 어색한데? 누구세요? 저... 선행이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 존댓말 써 ㅋㅋ 티모 밴해버려 티모 개띠꺼워 나 티모 싫어 어 야 서포트 간다는데 저 여자? 어? 여장 봄봄봄 여장가? 아이디어 이제 여자같은 야 선혜야 그럼 너 정글가 나 뭐 밴해야되냐? 카사드 내가 서포트 잡아줄테니까 암호무 잡아줘야되는데 요즘에 암호무 밴도 하더라고 아 그래? 누가 대체? 나 하던데 정글.. 너 정글밖에 못한다 애 이런 오빠 원딜할꺼? 나 쟤가 3픽이 원딜하는데 내가 미드가야될꺼같애 미드 뭐할건데? 나 미드.. 음.. 아리? NO 아 그래? NO 오리안나? 뭐 밴해 막밴? 제가 캐릭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밴 뭐하지? 밴 추천좀 받습니다 앨리스 밴해야되 나 그브 있나? 있는 캐릭.. 그레이브즈 그브 없다 애니 밴해달라 했는데 앨리스를 밴해야되 못본척? 아 그라가스 아 말하시지 아 그래요? 아 저 그면 암호무 정글? 오케이 암호무 정글 믿겠습니다 선생님 어 1픽 정글감? 에잇? 나 미드 아 낑 뭐야 아니야 티켓 안쳐야지 민망하게 나 미드감 럭스 리산드라 할까? 오랜만에 리산드라 그라가스 일단 니달리야 미드가 니달리면은 뭘로 잡으면 선행아 괜찮을까? 추천좀 뭐? 뭐? 미드 니달리를 뭘로 잡을까? 오빠 할 줄 아는건 뭔데? 다 잘하지 홀라죠 개인적으로 니달리 사기인데 저거 요즘에 그라가스가 좋아 요즘 그라가스가 사기야 사기 캐릭터 할게 응 응 그라가스 스킨 사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니 뭐야 쟤 지금 뭐야? 잎이? 카레마 서포? 저 서포 너 나는 스쿠버 그라가스를 사겠어 아무거나 즐겨 캬! 쟤 왜 이렇게 귀엽지? 스킨 샀어 파괴다는 돈이 없어 아 떨린다 돈이 없어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일단 내가 아무.. 랭인가? 스읍 괜찮아 한타 조합을 보자 우리 한타 조합을 보면은 일단 되게 일단 우리 픽하고 로딩창에서 한타 얘기를 해보자 실버 견해와 브론즈 견해 어 브론즈에 한번 실버나 브론즈의 생각 한번 들어보자고? 응 일단 사픽님 원딜 가신 인다 이 정 아니가 음.. 3픽 아아 아니지 아 탑 이구다 아하 쏘위 쏘위 내가 뭐 잡아주지 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통 하나만 받고 올게요 응 일단 적팀 보고 기어조인 초콜릿 감사합니다 통화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음 오목밥 같던데 뭐 잡아주지 베인? 오케이 이거 종글드위치라고? 애니멀 아 애니멀이 아닌데 레리곤데 왜 애니멀이라 했지 레리꼬 레리꼬 됐다 그라가스는 사기에요 아시죠? 저는 몰라요 저는 실버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예 정글이 거면 트위치 정글이야? 랭가 정글일걸? 아닌데? 트위치 정글인가? 뭐지? 이 정글에 와도 박아줘야 될 것 같은데 소포시 그지? 음 일단 전체 한번 할게요 지금 창 모드가 안되있어서 일단 우리팀의 클라스를 보자구 어드티언지 일단 플래티넘 실버 그 다음에 언 랭인가요? 선생님? 선생님 우리팀의 실력을 봅시다 우리팀이 한타가 시바나 아모모 그라가스 허어 야 선생님 저쪽팀 대박이에요 왜? 저쪽팀 니달리 빼고 다 언 랭이에요 아 오마이갓 니달리 빼고 다 언 랭 이게 얜데? 트위치 정글 저거 못할 것 같아 쟤 그지 그리고 나중에 후방가면 개쏬스 개쏬을 것 같은데? 선생님아 조금만 더 하자 저 사람이 흠흠흠 니달리를 좀 했나봐 아니 저 정도면은 뭐 내가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고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저쪽 우리팀 브론즈1 브론즈2가 있네 우리팀에 그래? 어 선행이하고 창원고등 공고학생 저 두명 그래? 응 야 근데 선행아 어 선행아 너 좀 그거 높다 평점 2.25 2.25네? 그래 오오 어 좀 높다? 난 1.8인데 나보다 높네 야 좀 하지 한번 연무무 보여주시는 겁니까? 예예 아 연무무 제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기면은 한 진짜 한 40조 오르면 진짜 내가 소원이 없겠다 진짜 저 한번 더 이기면 승급전 할 것 같거든요 저도 한 어 승급전 저랑 하실 거예요? 예예예 하하하 코 막히신 금방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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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물 먹고 있어가지고 방금 흠 음 물 베리 딜리셔스 하네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아 아 제가 오늘 저녁 아 다이어트하면 물도 맛있어지나요? 당연하죠 제가 오늘 저녁에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아 다이어트 맞죠 아 일부러 밥 조금 먹었어요 상추를 졸라 많이 먹었어요 아 어 상추를 졸라 많이 먹었어요 잘했죠 대부를려고 어 어 잘했어요 그죠 예 이길까요? 예 그 뭐 트위치 스킬 중에 숨는 거 있지 않나 그게 은신 있죠 은신 위인가 그게 아닌가 예 아니에요 W가 E일 거예요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처음에 무조건 숨어서 내 정글을 기다리다가 강타로 먹고 질 거란 말이에요 오 선생님이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요? 아 아파요 근데 처음에 강타를 아낄게요 어머 강타를 아껴서 블루를 먹겠습니다 이윤 배치 2승 8팩 아 뭐 전현이 깝치고자 빠졌네요 나 한 번 더 맞을 거 같애 아 나 저런 뻑킹한 거 저거 뻑킹한 년 집 가야 될 거 같은데 갈려고 무서워 나 죽을 거 같애 한 번 더 때릴 거 같은데 내가 아까 근데 되게 재밌었었거든 응 아 굉장히 은, 은장애들 되게 재밌더라고 자 저런 애들이 꼭 지가 초딩인데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지? 네 말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 못 봤는데 나도 좀 닥쳤으면 좋겠다 그니까 아 너도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집중할까서 내가 게임하는데 우리 나 니달리 좀 싫어하거든 니달리가 좀 아파 니달리의 룬을 봅시다 일단 방어룬도 들었고 마법정역료도 들었네요 나랑 똑같은 룬든 거 같은데 아 쟤 내 친구 아이디와 좀 비슷해 그래서 좀 잘하는 애 같다고 괜찮아 내가 갱을 봐 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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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가 잘봐 야 저거 트위치 정글이 사기네 저거 나도 써먹어야지 트위치 개띠껍네 트위치 개띠껍네 저거 트위치 개띠껍네 저거 트위치 정글이 사기였어 저건 와 트위치 개아프네 플래시 안써서 살줄 알았거든 갑자기 몸이 터져버리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한타를 노리는 어 그런 플레이렁 어 손푸는 손푸는 게임이었어 방금 그치? 이제 시작했나 야 근데 깜짝 놀랐어 나 진짜 트위치 보고 내가 좀 잘해야되 나의 역할이 크겠구만 어 선혜아 너의 미드 풀어줘왔네 오우 예아 조그나 사려야될거 같은데 트위치 정글이랑 그러니까 나 무서워 안녕 트위치 타빠 왜왜왜 야 아니 시바나 저 맵리딩하는거 보소 아니 두개짓만줄 모르나잼? 펀넹이가 니가 그만하니까 되게 지금 낯설어 야 니달리올라갔어 니달리올라감 빼빼빼 씨바나 그쪽으로 빼면 안되지 아 씨바나가 얼랭이라고? 아마? 맞지 아니야 씨바나가 브룬즈 1 그니까 브룬즈 아니 밑으로 빼면 안되지 니달리 갔다 했는데 이런 씨바나 소영아 너 되게 욕 잘한다 아니 씨바나 아 맞는다 참만나 플래시해 오빠 맞아줘 하이? 아 진짜 2년 잡아 2년 잡아 알았어 큐 큐 큐 아 그렇죠 선생님 kraka님 내가 맞을게 헤헤헤헤 헤헤헤 아싸 뭐야 우리 빼빼기 야우 야 맛있다 트위치 조심x2 오 라저다 오오케이 아 무서워 아니 씨바나님은 탑을 버리겠어 야 트위치 좰라 방금 딱 네 눈앞에 나타났어 그렇지 난 다 트위치 생각을 읽고 있지 정글은 적정글의 생각을 읽어야 띄어나 정리라고 볼 수 있어 좀 똑똑해졌다 선행아 롤하는데 선행아 근데 저 트위치 왠지 내가 후반에 원컵 낼 것 같거든? 왜냐면 쟤 방어력분도 없고 마법저항력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타 조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 어 굉장히 우리 잘할 것 같거든? 우리 좀 잘할 것 같아 게임 시바나 나중에 궁을 좀 잘 써주면 선행아 너 근데 큐 좀 잘 맞추더라? 당연하지 암흥무의 기본이지 오오 선행아 AP 암흥무가 그렇게 좋아 AP 근데 그 뭐야 레디니한테 들었거든? 물어봤거든? AP 암흥무가 좋아요? 이랬는데 썩었대 왜 AP 암흥무 진짜 졸났어 이만.. 어 시바나 내 궁이 내 정글을 먹네 저런 나쁨 야 근데 일단 랭가가 쓰레기야 지금 많이 너프가 됐대 응 sagt 랭가.. 랭가왜화한거지? 랭가 안좋은데 파티를 시작해볼까? 파티를 시작해볼까? 파티를 시작해볼까? 오示 ovat 킁 afterlife 오빠 invade 게임안에 있는거 아니지? 아냐아냐아냐 beush 흐흐흐 좋아, 던진다 봇도 잘해주고 있네 지금 봇이 이기고 있어 어우, 리얼리? 이런, 그지같은 이달리 죽여버려 너 후방가면 진짜로 술을 안겨줘 불꺽불꺽 아, 술가 좋아